안녕하세요. 리듬앤토크 에리카입니다. 자, 오늘의 단어는요. 뭔가 아주 짜증이 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annoyed 또는 annoying, annoyed 이렇게 세 가지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문장으로 바꿔보고 팝송의 리스닝까지 다 확장시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단어 속으로 Let's move on!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단어, 보기만 해도 좀 짜증이 올라오는데요. 바로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이죠. annoyed, 깔끔해요. 이 no의 강세가 있어서 annoy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는 거죠. 아, 짜증나게 하다. annoyed, 아, annoy, annoy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 노라고 했잖아. annoyed, 짜증나게 하다. annoyed.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요. 이 annoy에 ing를 붙였어요. 그래서 annoying, 끝에가 ing 발음이 되겠죠. annoying, annoying, irritating과 같은 뜻으로써 짜증을 유발하게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terribly annoying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나를 짜증나게 하는 뭔가가 있을 때 우리가 It is terribly annoying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아, 내 동생 너무 짜증나 라고 할 때 My sister is terribly annoy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 짜증나.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무언가를 얘기할 때 terribly annoy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annoying habit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건 언제 쓸 수 있을까요? annoying habit. 짜증나는 버릇, 그러니까 즉 고약한 버릇. 그래서 he has that annoying habit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그 짜증나는 그 버릇이 있다니까 he has that annoying habit 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annoying, 자, no의 강세가 있죠? annoying, 나를 짜증나게 유발하는 거예요. annoying, annoying. She's terribly annoying, 완전 짜증나. She's terribly annoying, 그렇죠? annoying habit, annoying habit, 아주 고약한 버릇. 짜증을 아주 유발하게 하는 그런 버릇, 그런 얘기를 할 땐 she has that annoying habit 요렇게 문장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세트로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세 번째 단어입니다. 자, ing가 ed로 바뀌었죠. 그렇죠, 전 강의에서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뭔가 형용사에서 ing나 ed를 얘기할 때는 뜻이 전혀 달라지죠. ed는 그렇죠,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짜증난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annoying, ing는 짜증나게 하는, 유발하는, 그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을 얘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annoyed 는 주로 annoyed at 또는 annoyed about 이렇게 함께 세트로 갑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짜증이 난 요런 느낌으로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어, 아, 나는 그의 매너가 짜증이 나라고 할 땐 I'm annoyed at his mann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 나는 자꾸 그의 참견에 짜증이 났어 라고 할 땐 I am annoyed at his intrus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에 짜증이 났다? annoyed at 또는 annoyed about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annoyed at his manner, annoyed at his intrusion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너에 짜증이 났어, 참견에 짜증이 났어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세 가지 단어 꼭 기억하시면서 추가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Daily Sentence. 자, 첫 번째이죠. That sounds really, that sound really annoys me. 자, that sound really annoys me. 자, 무슨 뜻이에요? 그 소리가 진짜 나를 짜증나게 해 라는 느낌이에요. 그 뭔가의 소름, 소음, 뭔가 아주 시끄러울 때 아, 그 소리 진짜 짜증난다. That sound really annoys 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문장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전날 야근을 해서 너무 피곤해서 좀 아침에 늦게까지 자려고 일요일 오전에 막 하는데 막 밖에서 막 공사장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막 드릴 소리. 또는 옆집에서 막 쾅쾅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아, 진짜 저 소리 정말 너무 짜증나 라고 할 땐 That sound really annoys me. That sound really annoys 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 그 소리 진짜 짜증나. That sound really annoys me.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누군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는 정말 고약한 버릇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짜증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니까 라고 할 때 He has a lot of, 그게 하나 이상인 거예요. 아주 많은 거예요. He has a lot of annoying habits. 진짜 짜증나는 버릇들이 많아, 이런 느낌인 거죠. A lot of annoying habits. 그는 짜증을 유발하게 하는, 사람이 아주 짜증나게 하는, 사람 짜증나게 하는 그런 버릇이 많아, 많이 있어, 버릇들이 이런 느낌이죠. 혼남할 때 사용하는 거죠. He has a lot of annoying habits. 한 번 더. He has a lot of annoying habits. 막 밥을 어디서도 막 쩝쩝쩝쩝 먹고, 그리고 막 남의 거 아무거나 사용하고, 아주 진짜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버릇들이 많다니까. He has a lot of annoying habit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나의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짜증이 났어, 개 때문에. 나 어제 짜증났잖아. 내가 기분이, 짜증이 났다는 거죠. I was annoyed with him yesterday. 누구 때문에? with him. 이렇게 갑니다. I was annoyed with him. 나 개 때문에 짜증났잖아. I was annoyed with him. 나 그녀 때문에. I was annoyed with her yesterday.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 너 때문에 짜증났어, 어제. I was annoyed with you yesterd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예문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느낌 오시나요? 그렇죠. annoyed, annoyed, annoying.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엔 팝송을 통해서 리스닝까지 딱 잡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의 팝송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팝송입니다. 오늘의 팝송은요. Don't let me get me. 자, 라임이 있어요. Don't let me get me. 핑크의 곡이죠. 자, 가사가 조금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뮤직 큐. 뮤직 큐. 자, 오늘 곡에서 혹시 키워드 캐치 하셨나요? 또는 키워드 아니더라도 어떤 단어가 들리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sum up 할 필요가 있죠. 모든 그 단어들을 좀 gather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가사를 그래서 살펴보면 Don't let me get me. 라는 문장이 있죠. Don't let me. 그렇게 하게 하지마. Get me. 내가 나를 잡도록 하지마. 나를 잡게 두지마. 라는 느낌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I'm. 내가. My own worst enemy. 자, 어떤 뜻이에요? Worst enemy 라고 하면 최대의 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의 최대의 최악의 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It's bad when you annoy yourself. 자, 어떤 느낌이죠? It's bad. 안 좋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즉, 짜증나게 해서는 안 좋다. When you annoy yourself. 너 자신이 너를 신경질 나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좋지 않다. 라는 느낌으로써 So irritating.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무 짜증이 난다. 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너가 너 자신을 짜증나게 해서는 안 돼. 진짜 신경질 난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팝송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Music cue. I'm my own worst enemy. It's bad when you annoy yourself. So irritating. 자, 오늘의 곡 다시 한번 또 들어보면 어, 여기에서 Worst enemy는 정말 클리어하게 들렸던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느낌 살려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팝송이 조금 길긴 했지만 그래도 클리어하게 가사가 딱 꽂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 말고도 irritating 이런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음은 여기까지입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bye.